안녕하세요 00분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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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뮵 오늘은 3인분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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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수은이 엄마예요. 오늘 먹을 음식은 연어국수, 초고추장, 타르타르소스, 간장, 여기 통녀녀도 있어요. 쌈 싸서 맛있게 먹어볼게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히비스커트차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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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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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연해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입에 낙지 고추냉이네요 대박 대박 네모 뿌려먹을게요 맛있어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고추냉이네요 매콤한 식감 내 맛 맛있다 맛있다 고춧가루 석류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어요 오이코추 오이고추 맛있다 연어국수 연어국수 맛있게 잘 먹었어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